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 비거리를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스윙 원리들과 연습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 레슨을 보시고 잘 따라해보시면 여러분 드라이버 비거리가 정말 늘어날 겁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좋은 게 순간 하려고 하면 내 몸을 때려요. 순간 스냅을 주면 때려요. 내 몸이 돌면서 돌면서 자연스레 펼쳐지게 하고 어떤 릴리스 포인트가 생기고 펼쳐내집니다. 손목이 이렇게 펼쳐내져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휘두르다가 이 클럽을 가지고도 비슷한 느낌의 힘의 쓰임을 연출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휘둘러 뭔가 내 몸에서 바깥으로 휘둘러 펼쳐내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백 이런 식으로 백스윙에서 뭔가 번쩍 들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넘겨지고 그렇죠 넘겨지고 휘두르고 넘겨지고 휘두르고 이런 느낌이죠. 클럽 패드가 넘겨지고 휘두르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거리 이러면 이런 레슨들이 있죠. 중심이동이 먼저 돼야 된다. 팔로 먼저 치면 안 된다. 레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중심이동이랑 같은 얘기죠. 또 릴리즈가 돼야 된다. 이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크닉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내가 힘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내 몸의 근육의 힘을 공에다가 전달을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뭔가를 휘둘러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렇게 휘두른다. 이런다고 했을 때는 어깨에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되고 빠져 있는 어깨에 힘이 자연스레 체중이동을 만들어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힘이 빠져 있고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자연스레 레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여기서 펼쳐내지는 성질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접혔던 게 펼쳐내지면서 원심력과 더불어서 부응 하고 휘둘러지는 그 감각 그 느낌을 그 내 팔의 쓰임새를 확실히 내가 할 수 있어야 그렇게 휘두를 수 있어야 그래야 비거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이게 돼야 스윙이 된다. 팔 스윙 해가지고 수건을 한쪽 감아서 이렇게 왼팔로도 휘두르고 오른팔로도 이렇게 휘두르고 했던 거 있죠.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세들이 자세들이 있지만 그 자세들이 내 스윙에 잘 끼워 맞춰지려면 우리 어떤 힘의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힘을 줘서 어떤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끝에 달린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일로 보내주고 보내주고 기본적으로 팔을 몸통을 사용해서 팔을 잘 휘둘러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펼쳐주고 자 오늘 레슨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체중이동을 연습한다든지 레깅을 연습하다든지 하시기보다 그게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부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보다 몸 전체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뭔가를 휘둘러봐야 돼요. 공을 때리거나 밀거나 막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휘둘러야 돼요. 휘두르는 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드라이버가 됐든 아니면 저런 걸 구매하셔서 하시든 아니면 스틱이 됐든 뭔가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하시든 간에 자꾸 휘둘러 보셔야 돼요. 휘두르는 것을 많이 하시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 팔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동도 되고요. 레깅도 되고요. 릴리즈가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비거리에서요. 그니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